5, 4, 3, 2, 3... 공격을 시작합니다. 우리 걸쩍을 정리하십시오. 그 쪽에 걸쩍을 지니깐? 어! 저거 왜 그래? 왜 이렇게 시켜? 걸쩍은 내가 걸쩍을 할게, 어떻게 하는지? 어이구 망치 맞고 쳐 죽었어 너무 나댔다 너무 나댔어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자 너무 나댔어 너무 나댔어 달리죠 라인 탔으니까 달리죠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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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오른쪽 위 건물 목표 포착했대요 솔져 오른쪽 위 건물에 있어요 나이스 좋았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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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요 조심 겐지 들어왔어요 조심 아 이런 내가 먼저 달려버리면 이거 유지력 유지력 후 달리는데 루시오 먼저 달리면 유지력 엄청 후 달려 오 근데? 근데 이걸? 아 아 메르시가 살리고 뒤졌어 최대한 빨리 안멍합시다 으어어어억 조 벽 타고 갈려고 했는데 벽 타고 갈려고 했는데 흐흐흐흐흫흐흐흫흐흐흫 아 저거 지금 금! 아.. 근데.. 내가 해.. 이거.. 내가 트롤 진한거 아냐 저거 내가 그냥 정상압류 했으며 정상압류 했으며 그냥 이겼는데 나 때문에 한 2분 늦어지겠다 빨리 갈려 나 너무 늦어졌어 겐지 개피 와우 손바 내가 뭐야 저긴 뭐야 궁 쳤어요 아 이거 또 나대다가 계속 쳐 맞네 10초 뒤에 들어가죠 할아버지 ㅊ뎀 가고 어웨피 아 ㅅ ㅊ ㅅ ㅅ ㅅ ㅅ ㅊ ㅅ ㅅ ㅅ ㅅ 정면으로 못뚫을 것 같은데 우애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조합 자체가 정면뚫을 조합이 아니라서 정면으로 못뚫어 이거 진짜 어 젓 됐네 여기 살려줘 와 이거 힘들겠는데 들어와요 들어와요 와 뒤진다 으아아아 라인하르트가 뺐어 와 진짜 순식간에 밀었었는데 내가 한번 똥 싼거 때문에 이렇게 되나? 나 힐을 아무도 안대고 있는데 지금 2층에 다 올라가 있어서 아 위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똥을 안싸면 절대 안되는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똥을 쌌기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거죠 괜지 궁찼을 예 궁찼습니다 정클의 전설 스킨 허스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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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거는 고릴라가 뚫어졌다 오 방벽 과연 이번엔 제발 과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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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렇게 왔었어야지 오케이 그래 이렇게 왔었어야지 아까 이렇게만 왔었어도 나 때문에 7분 날렸다 와 아 나 하나 실수한것 때문에 점수 2대 0 공수 0 공수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팀 보이스 팀 보이스 들어오세요 설마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말하고 있었네 어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인 해주시면 안되나 한분만 저 라인 할 수 있고 자리아 할 수 있고 정클의 할 수 있고 정클의 할 수 있고 정클의 좀 해주세요 저쪽 라인 방벽 들어야 되니까 바로 방벽 싸움하면 정클의 있는 쪽에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리고 그 우측에 겐지 들어올거 대비해서 누구 겐지 견제 가능한 캐릭터 뭐 없나 일단 겐지 올라온 거기에 덧 하나만 박아둘 수 있는데 부수고 올라오면 아 예 그런거 예 일단은 박아둘게요 어떡하지? 아 내가 바꿔야되나 그러면 내가 힐러도 안 돼 일단 예 힐러 한명에서 하다가 나중에 B가면 바꿔야겠죠 제업종 일단 정면은 정클레스랑 그 시메트론이면 우측 우측에 포탑종 아닐까 깔아주세요 겐지 들어오다가 나머지는 다 정면 아 이거 왜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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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주셔 이분 아아이 친구들 형 언제까지 계속 서있기만 할텐데 이분 왜 안주셔 보.. 보호막 보호막 왜 안주시지 보호막 왜 안주시지 보호막 안주시는데 아 깜빡하셨나가 보네 3 2 정면 고 아 배 아프다 빨리 좀 꺼내줘다 저희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 디바 2층에 2층 리퍼 아예 정면 겐지 겐지 직선으로 들어왔어요 라인 컷 아 이거 정면전 아 이거 이거 킬인데 일단은 아 배 없다 리퍼 왼쪽이요 리퍼 왼쪽 그리고 겐지도 왼쪽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일단 솔져 컷 리퍼 개피 리퍼 나가요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아니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겐지 혼자 남은거 같은데 이거 겐지 겐지 들어와있는거 어디야 아 뒤졌네요 순간이동기 만약 순간이동기는 뭐 좀 멀리 갈지 정면의 라인이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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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개피 오 메르신 컷 아 나이스 어 이게 나이스 이거 진짜 나이스 너 방금 페르침는거 뒤로 빠질게 오케이 정면 디바 디바부터 처리하세요 앞에 제가 보고있게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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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으로 들어왔어요 센터 센터로 다신 나가네요 이즈 오케이 리퍼 컷 겐지 우측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빠졌어요 겐지굽 쓸 때 쓸게요 겐지굽출 겐지굽출 나이스 컷 나이스 로그 잘 뜨는데 디바 디바 로봇 빠졌어요 죄송해요 정글 좀 살짝 채울게요 라인 피 개피 상대 라인 피 개피 나이스 리퍼 겐지 오른쪽이야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들어갔어요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거점 들어오는 느낌 들은데 이거 어깨 다시 어깨 다시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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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도 오른쪽이야 이곳도 나 앞에 보시지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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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 잡고 있어요 두마리 잡고 있어요 두마리 잡고 있어요 두 마리 잡고 있어요 아 이런 오른쪽에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천천히 막아요 솔저랑 메르시 없어요 저기 시메트라 포탑 아니 시메트라 이 스텝 있어가지고 겐지 궁 쓰면은 바로 쏠게요 저쪽 라인 라인 컷 겐지 컷 나이스 나이스 저쪽 자리아 나왔어요 guesta uc ất g 주 겐지 또 들어왔어요 우츄 upset 그.. 거점쪽으로 돌아가요 겐지 아뇨 위에있네요 우측위에 우측위에 있대요 우측건물 위쪽에 겐지있네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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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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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어 빠졌다 빠졌다 어 방금 뺄게요 겐지 아직도 오른쪽에 있어요 오케이 와 잘 됐다 망치 괜찮다 망치 잘 빠졌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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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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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아직도 오른쪽 있어요 어 겐지 궁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리퍼 궁인가 리퍼 하나 있어요 망령아 빠졌어요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오케이 리퍼 컷 나이스 야 잘한다 우리팀 너무 잘한다 충격 충격 그 120 120 쏟아지고쳐 승마이동기 쪽으로 가요 낙사이라 아 낙사 안됐다 한 번만 더 막으면 되겠다 정전의 메르시가 있어요 궁 없어요 정전의 메르시가 있어요 궁 없어요 정전의 메르시가 있어요 궁 없어요 나이스 잘해 궁합 내가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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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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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들어오는거 컷했어요 라인 혼자다 라인 개피 메르시하고 다 들어오는거 겐지 혼자 남았어요 겐지 혼자 겐지 혼자 오케이 나이스 죽어요 역시 음성채팅하고 안하고 팀플 차이가 엄청난다니까 이거 최고의 플레임 하나오라네 A만 잘 막으면 B까지 솔직히 A 뚫리면 B맞기는 힘든데 감사합니다 A만 잘 막으면 돼 하나모라네 A만 잘 막으면 돼 너무 많이 뒤졌다 땅감에서 정글에 승 잘해줬는데 192 딜도 뭐 딜도 1라운드 했는데 11,000이나 넣었어 어어 잘 막았네 61점 0.5점 올랐다 0.4점 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복구시키고 있어